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나우TV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돌기 위하여 북튜브 시작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7번째 교훈 4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1편, 2편, 3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엔 부자가 되는 10단계 중에서 6단계 좋은 조언의 힘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6단계 중개인에게 막막하게 지불하라. 좋은 조언의 힘. 비호사키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이런 간판을 붙이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지불해놓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거래. 부자 아버지는 전문가들에게 흥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하지요. 저자 역시 부자 아버지의 철학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저자는 수인으로나 비싼 결호사와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과 주식 중개인들을 고용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전문가라면 그들은 저자에게 돈을 벌여다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많은 돈을 벌수록 저자 버는 돈도 많아진다고 하지요.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는 쾌중하다고 합니다. 소원 중개인은 정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 부인까지 시켜준다고 하지요. 저자는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돈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 덕분에 저자가 버는 돈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주식 중개인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좋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자 역시 많은 돈을 벌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중개인은 저자 시간을 절약해주고 돈까지 벌게 해주었다고 하지요. 한 번은 빈 부실이 9,000달러를 주고 구입해 그 즉시 2만 5,000달러로 돌팔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저자는 부르쉐를 생각보다 빨리 살 수 있었다고 하지요. 중개인은 시장에서 저자 문자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매일 시장에 상중하기 때문에 저자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하지요. 저자는 자기 집을 직접 파는 사람들은 시간을 도대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겨우 몇 달 막 뛰자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가당한 이들과 중상층들이 식당해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도 15에서 20%의 팁을 남기면서 중개인에게 3에서 7%의 수수료를 줄 때에는 주덜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출 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팁을 주면서 자산 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쇄 크게 굶는다고 하지요. 그건 금융적으로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중개인들이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하지요. 당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중개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많은 중개인들이 시간을 내 당신을 도입해줄 것이며 그들은 당신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지요. 공정하게만 대한다면 그들 대다수도 당신을 공정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수수료를 깎을 생각밖에 안 한다면 그들 역시 왜 당신을 도우려 하겠냐고 하지요. 앞에서도 말한 필수적인 관리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덜 똑똑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관리한다고 하지요. 많은 중간 관리자들이 더 이상 승진을 하지 못하고 중간 관리자로만 남는 이유는 그들이 아랫사람과 일하는 법을 알면서도 윗사람과는 일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증자 기술은 일부 실질적인 분야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회사에 이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진행입니다. 이번 교훈에서는 중개인에 대하여 무조건 기용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기용을 넉넉하게 집하더라도 전문가를 잘만 사용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높아보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중개인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7단계부터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로버트 기호사 키프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할 때 무조건 비용을 절감하기보다 중개인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로버트 기호사 키프자 아빠 가난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